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간밤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빠졌는데요. 전날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험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간밤 시장은 실적에 울고 웃는 장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좋은 실적을 내놓았지만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배드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침실과 욕실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간밤에는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12%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기 매출이 부진했는데요. 일단 배드베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매출이 50% 넘게 급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개의 매장이 폐점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와 함께 다시 한 번 시장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바고입니다. 역시나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대출 손실에 대비해서 유보해둔 대손 충당금 일부를 이익에 편입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웰스바고 측에서는 미국 경제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전략적 우선순위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웰스바고는 5%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A 등급 주식입니다. 크레딧트 스위스가 아케고스 마징코 사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크레딧트 스위스가 아직도 디스커버리 A 등급 주식을 매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A 등급 주식을 지금까지 1,900만 주 넘게 매각을 했는데 아직도 대량 매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디스커버리 A 등급 주식은 5%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이 유가가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WTI는 거의 5% 가깝게 급등하면서 63달러 선을 상회했는데요. 이와 함께 빅오일주 3인방이 모두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엑손모빌은 3% 가깝게 뛰었고, 쉐보루는 2% 가깝게,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4%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측에서 주간 원유 재고가 589만 배럴 낮춰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간밤 에너지 업종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가 관련 업종들 대부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